억울한 비음주자입니다. 요즘에 취미로 등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. 등산의 별미는 바로 등산뒤에 먹는 한잔하는 뒷풀이 뒷풀이의 재미를 내뱉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는요. 이 뒷풀이 술값 계산비용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 막이 한창인데요. 바로 한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30대 후반 직장인 디씨의 사연 때문입니다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등산을 즐긴다라고 말한 디씨는요. 나는 어릴 때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비음주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등산이 끝난 뒤에 뒷풀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값을 똑같이 부담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그는 지난해 뒷풀이에서 연세 지긋한 분이 술 안 먹는 사람은 빼고 술값을 나눠 계산을 했다라면서 비음주자로서 이러한 방법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 음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기재하기도 했습니다. 이어 최근에는 이 뒷풀이에서 비음주자가 빼고 이 술값을 계산하는지를 보고 뒷풀이를 간다라고 하면서요. 좀 쪼잔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 계산 금액에서 술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는 걸 보면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.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남들이 먹을 술값까지 내가 내야 된다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. 이건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. DC의 글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. 일단 한쪽에서는 술 먹는 사람끼리도 술 먹는 양이 다르다라면서 그러면 한 병 먹는 사람은 3병 먹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. 혹은 안주 안 먹는 사람은 그러면 안주값은 빼줄 거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고요. 그럴 거면 술자리에 안 가면 된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.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비음주자에게 술값 부담을 강제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. 이런 견지에서는 먹을 만큼 내는 게 바로 더치페이다. 무조건 똑같이 내자는 건 배려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댓글로 달렸습니다. 돈을 얼마 내고 이거 전에 회식비 중에 술값이 3분의 2를 넘었다. 이건 너무 드신 거예요. 이걸 산에 헛 갔다 온 거예요, 이거는. 운동의 의미가 없죠. 이거부터 좀 계산을 하셔야 된다 싶은데요. 아니 어떻게 다 갑자기 3분의 2가 술값이야. 너무 많이 드시면 돼요. 도대체 무슨 술을 드시는 거예요.